자 가렌 그 빙글빙글 아이고 돌격했는데 아 포탑 맞았고 아 이거는 네 킬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러면은 왠지 킬 나올필이죠 지금 어 비에구까지 합류를 해줬습니다 자 비에구까지 합류를 해줬고 지금 이러면은 아하 이렇게 지금 뽀삐가 합류를 해줬는데요 아이고 뽀삐님이 일단 이렇게 킬을 드셔주시고 이러면 카이사 영혼 흡수 해주십니다 자 한 대 두 대 어어 노틸님 잘 어 노틸님이 킬 드셨네요 이거는 아우 근데 스코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2 2 2 2 2 얼마나 좋습니까 2 2 2 2 이거 딱 자 한 대 두 대 하고 아이고 자 두 그리고 어어 아 잠깐만 노틸러스님 또 킬 들어가셨는데 잠깐만 이번에는 어어 징크스님이 이렇게 킬 드셔주셨습니다 좋아요 이거 사일러스님이 지금 뭐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사일러스님 맞고 빠지고 지금 뽀삐 합류해주면서 오히려 역광광을 잘 어 사일러스님 피읍으로 일단 한 턴 버텨주셨는데 어 기절 좋아했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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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와 비에구님 잘해주셨습니다 자 사일러스님 이게 어어 궁 잘 뺏었습니다 자 이어서 뽀삐가 또 홈런 자 지금 아 이거 안맞았고 지금 아이사님 W 맞춰주고 궁 써서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일단 무적 무적을 이용해서 살고 지금 비에구까지 비에구님하고 지금 사일러스님까지 옆에서 합류를 해주고 계시고 아 소리가 들 anxious 아이구 저 너무 chin 아 practices 아이언이 어 하지만 어이구 좋습니다 아 Ố 장난 아 안으로 너틸님 어디가요 정말 아 WILL 알려놓았 States 근데 문제는 아이고 잠깐 더블킬 좋아요 야하 자 또 이彗 쪽에서 또 한 번 싸움 나는데요 지금 뽀삐 님을 한번 잡아줄 것 같은데요 자 홈런 됐고 어허 자 바로 들어가고 한대요 두대요 세대요 아헤이 이렇게 역광광을 성공을 하십니다 어 잠깐만요 이건 자 비에고 왔죠 비에고 왔죠 비에고님 들어와서 자 한대 두대 해주고 아야 자 사일러스님이 들어와서 와 이걸 이렇게 잡아버리시네요 지금 자 들가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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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은 오른쪽 팀이 먹죠 그쵸 지금 뭐 좀 바텀 주도권 있는 상태고 잠깐만요 이렇게 끌림으로써 지금 한타가 벌어졌는데요 자 이거 한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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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말로 홈런 해주고 이렇게 역광광을 성공을 하십니다 자 비에고 들가서 물어줍니다 지금 잘 물어줬는데요 지금 카이사님 어허 아우 카이사님 합류 좋았어요 네 해주고 지금 가렌님이 아이고 자 지금 노틀러스님 궁 써보시지만 기잘 맞고 야 진짜 진짜 엄청 잘 잘라드시는데요 자 이렇게 가렌도 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블루팀이 또 어 이거 블루팀이 잠깐만요 이거 야 이씨 블루팀도 합류 진짜 잘해주십니다 지금 서로서로 합류를 진짜 너무 잘해주고 계셔요 자 지금 노틀러스 어 여기서 오세요 기계인간님 자 카이사님이 또 이렇게 와허 자 지금 아 잠깐만 비에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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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 빠지셨습니다 좋아요 안 죽으셨네 나 좀 피곤하긴 피곤한갑다 존나 피곤하긴 존나 피곤한갑다 자 지금 아칼리 들어가서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자 한타 한번 벌려봅니다 지금 블루팀 했는데 오히려 어 그래도 지금 아 베인을 잡았어요 지금 징크스님 베인을 잡으셨는데 아이고 어허 어 19623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는 아이고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홈런 뽀피님 뽀피군 뺏은걸로 홈런해주셨고 지금 또 한타 와하 야하 지금 한타 이거 진짜 이러면은 지금 노틀러스님도 아이고 지금 병룡님의 생각이 그 증거입니다 아이고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와주세요 아우 카으사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십니다 아우 카으사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십니다 아우 카으사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십니다